10편 110편 1절로부터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간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샤또다. 여하께서 시원해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여하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대에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에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10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준 나단의 말씀을 다윗이 받고 나서 시편을 쓰고 이걸 노래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인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지어 올렸지만 이 노래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으로 올려드린 것이 되어집니다. 10편 110편 말씀을 복상하면서 느낀 건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정말 받고 영감이 충만해서 오지도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이 되어져서 강구했어요. 내게도 이와 같은 영감과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이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감동 감화를 받아서 주 앞에 노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영감과 감동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긴 주권의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없었던 사람. 저는 다윗 때문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내가 없이 오직 주께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이라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나를 주님께 다윗처럼 맡겨서 주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그 모든 행한 일에 선악간에 그냥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향해 하셔도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릴 뿐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다윗보다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자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은 것을 노래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정기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분을 찬성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 그 영광이 찬란하신 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성두리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겠죠. 주여 정말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찬란하도록 그 주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도록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보다 더 큰 고백 이 다윗이 예언한 것보다 더 큰 예언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갖는 거 말고요. 다윗이 욕심을 가져서 이걸 얻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더 깊이 받아져서 이 시편을 쓰게 됐는데 이 시편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윗의 입을 열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도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110편에 무엇이 써져 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는 이와 같은 시를 쓴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 영원한 대체스장으로 오실 그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그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올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메. 다윗이 받은 말씀은 사올에게서부터 그 왕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다윗에게서는 그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윗의 집과 그 나라에서부터 이제 영원히 그 위가 계속되어질 것을 말한 것은 실제로 육체의 다윗의 자손에게서부터 그 위가 계속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계속되었어요. 다시 돌아와 회개해도 계속되었어요. 언제까지 계속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날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영원히 그 왕위가 보존된다라고 말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유다지파 중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맞죠.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 맞죠. 그러니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그 왕위가 세워진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손이 되어지고 그 나라가 되어진 우리가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영원히 견고하게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를 다윗이 무엇으로 고백하고 말하느냐 110편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의 위가 자손에게 영원토록 견고하게 보존되어지고 세워질 말씀을 다윗이 감동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들이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제물이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찬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 영원한 위가 보존되어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죄인인데 정말 죄악덩어리인데 어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으며 어찌 내가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내가 그 이름을 보존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육체의 다윗을 통해서 육체의 다윗의 자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니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와를 주라고 우리가 봉독하는 게 더 옳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똑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에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로부터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선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다윗의 자선인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이 4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말하였느냐. 여기서 오늘 본문 1절에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했잖아요. 44절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말씀. 그러시면서 45절에서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다윗의 자선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지금 주라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라 표현하면서 칭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선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유다 칭하 중에 오셔서 다윗의 자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잇고 우리의 죄를 사기해서 아들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선이 아니라 누구의 자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 말은 죄 있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정념 마리아께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성취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죄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자의 몸에서부터 태어나시고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나님의 자선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 없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빌리포서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죄인처럼 죽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처럼 죽었으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가 짊어진 죄는 아담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 없는 분인 것을 드러내셨죠. 아담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신 그 아담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 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조를 추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말해요. 내 원수들은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셨지만 온전히 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전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왕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1절에 말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소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28절의 말씀이 그 모든 마음물이 그 발 앞에 복정하실 때까지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들에게 복정하게끔 주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신 이에게 복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느냐. 28절 끝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유의 주 모든 마음물에 주가 되어지시고 그 모든 마음물이 그분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나타내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주께서 시원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귀를 내보내시리니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되게 하는 것을 시원에서부터 권능의 그 호를 다윗에게 세운 것으로 지금 다윗은 찬양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게 하지만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경을 정하셨어요. 북쪽에 어디까지 남쪽에 어디까지 동쪽엔 어디까지 서쪽엔 어디까지 이 동서남북으로 딱 지경을 정하시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다윗이 통치할 때 모합이 조공을 바치고 암몬이 조공을 바치고 이와 같이 다른 주위의 나라들이 그 앞에 굴복하도록 하셨지만 그리스나 로마나 바벨론처럼 다른 땅을 전쟁으로 해서 나가서 다 하게끔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은 정하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업으로 그 열두지파에게 주셨어요. 열두지파에게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너 저기 침범해서 모합 땅을 너희가 취해라. 안문 땅을 너희가 취해서 무슨 지파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업과 땅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정하신 것 하늘 나라 기업이 되어지도록 정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땅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그 땅만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각각 자기에게 경계를 주시고 자기에게 몫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몫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그 기업으로 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기업 집합끼리 서로 합쳐지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자기 몫을 갖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각각에게 몫을 주셨어요. 각각에게 자기가 해야 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그 몸마다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이 다 따로 있어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주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 나를 종기한 땅으로 만드시지만 몫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치했냐면 머리가 통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손이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이 발의 역할이 달라도 이 손도 발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각각 주 안에서 부름을 받고 거룩함을 잊고 주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의 바치고 그의 집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 권위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을 우리가 읽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와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한다고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내가 간 이 길. 예수님이 가신 글이기 때문에 이 길을 나도 따라간다. 너희도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언제 좌지우지했어요. 그런 적 없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장로님들 목에 힘주고 위에서 어린 영혼들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내 말에 복정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이런 말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그것들을 건져내오기 위한 권위인 거예요. 다윗이 이 왕위를 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도 그는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지 자기 임의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기 임의로 무엇을 했어요? 우리 아를 죽였고 바세바를 취하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진노하시고 그에게 보응하셨어요. 우리 이런 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시아하는 거예요. 내게 준 영적인 권위는 악한 영을 대적하도록 그리고 영혼을 건져내셔서 그 영혼도 예수님의 온전한 백성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백성의 것을 빼앗으라고 백성을 내 맘대로 자지우지하라고 준 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절대 겸손해야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절대로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자지우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선생은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뿐인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선생이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이 가르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지려고 조금만 알면 뭔가 선생이 되어지려고 뭔가 가르치려고 들고 어투가 벌써 바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그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러하다라는 걸 나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시원에 세우고 그에게 귤을 주고 호를 준 거 왕이 가는 그 호를 준 거 이것은 그 원수들을 주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모든 마녀를 그 발 아래 복정케 하고 그 마녀 가운데 계시고 통일하는 자가 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을 때 시브리스 1장 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어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한 이유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건 바로 그 아담이 갖고 있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말의 표현이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말씀의 광채 그 빛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시브리스 1장 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이 함께 함축되어서 기록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그 보좌에 앉아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팔로 오셨다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그 오른팔로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시브리스 1장 8절에 그 아들의 관하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여기서 규를 말하고 있어요. 왕이 가진 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왕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어주고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그분이 규를 가진 거예요. 호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규를 가졌는데 그것이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참 선과 참 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몸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3절의 다윗의 고백 속에 주의 건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이 죽게 나오는 도다라는 이 말씀 주의 건능의 날에 주께서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일을 다 진멸하시고 깨트리셨어요. 이제 그 깨트림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입는 옷이 고룩한 세마포인 거죠. 갈라지오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로 옷 입어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로 옷 입는다는 건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가 집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없는 자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박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의 의로 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로 옷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의 그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입은 자들이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즐거이 헌신해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만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로 의로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뭐가 주님 앞에 아깝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인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아깝고 인색하고 따지고 재면서 그렇게 드린다면 그분은 온전한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예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아멘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달게 먹는 것 같을지라도 즐거운 헌신이 없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은 자라면 참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데 따지고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지고 재는 거 왜 따지고 재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구원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다면 즐거이 헌신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표현하기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 자라서 장성해져야 청년이 되어지죠. 청년은 20세로부터 군대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청년이에요. 새벽 이슬같이 새벽 이슬은 뭐예요? 아침에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모든 시작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들여서 주의 용사와 같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벽 이슬같은 청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시록 7장에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들 가운데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질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니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라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찬양으로 인해서 결국은 천사들도 함께 찬양하고 그 장로들도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이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찬성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그 찬양이 내가 드려질 때 천사도 같이 화답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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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하시도다 종기하시도다 그는 치극히 높으시도다 만왕의 왕이시로다 내 입에 찬양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와 같이 그분을 찬양할 때 천사도 찬양하고 하늘에 앉은 자도 같이 함께 찬양한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할 자인 겁니다. 14만 4천인이 주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바흘에게 절하지 않는 7천명을 남겨주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바흘에게 절하지 않는 7천명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굴복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믿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해요. 다윗이 이 위를 받았어도 그 자손이 솔로몬도 변했고 루어보암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었고 그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악을 행하였는지 우리 11기 상화를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변치 않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맹세하고 뜻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멸기세대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이 땅의 멸기세대그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니까 율법의 제사도 바뀌고 그 율법의 대제사장도 바뀌고 있어요. 해마다 그 반차가 바뀌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소께서 오신 거예요. 이 멸기세대기라는 뜻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되어졌어요. 멜렉이라는 단어와 세대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멜기세대기 되어졌어요. 그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대기라는 단어는 정의 또는 권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멜기세대기로 오신 그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고 그 모든 의의 권세를 다 가지신 왕 중 왕이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멜기세대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대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대기는 살렘왕이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오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고 평강의 왕이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라 아멘 2절 끝부분에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왕 그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렘 평강을 주기 때문에 화평을 주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살렘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멜기 세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왕들을 무찌르고 롯을 구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10의 1을 받은 것을 그 밑으로 내려가면 레위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지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레위지파를 표현한 것은 바로 율법과 그 제사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10의 1을 드릴 때 그들도 10의 1을 드린 것으로 되어져서 그들이 형제들로부터 10의 1을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5장 6절에도 영원한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면서 히브리스 5장 9절과 10절에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정하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예수님께 순정하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9절 첫 번째 온전하게 되셨은 즉 온전하게 되신 것은 생명이 나타날 때 온전해진 거예요 죄가 없음을 나타낼 때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 세대에게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의의의 권세를 가진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멜기 세대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멜기 세대의 반차 그 반차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지명이 되어지니까 아론의 그 자손들이 다 그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 세대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제사장이 되어졌고 나도 그 서열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의의를 가진 자가 되어졌고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그 의안에서 고룩함을 입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을 히브리스 7장 16절 우리 17절 찾아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히브리스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개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육신에 속한 개명 율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반차를 변해주는 대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은 영원하니까 그 대제사장 직분도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대제사장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사는 분인 거예요 그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 5절에 주의 오른손에 계신 주께서 친히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시는 그 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뭘 하는 삶인 거예요 주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계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면 나 또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스 10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발등상이 되기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몸이 되어지고 거룩한 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라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매일 입어야 되어지고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그 피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매일의 찬성이 올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하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2장 2절에 그가 부끄럼을 게이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문나라를 치시고 그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모든 자들이 다 복종하고 그가 나아가는 것마다 다 진멸하고 무찌를 것이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몸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죠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노라 아멘 주께서 불가벌 그 오른쪽에 앉아계시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때까지 주께서 아직은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뭔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막힌 게 있다면 빨리 복종하세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복종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의, 내 생각, 내 마음 안에 있는 성품적인 부분까지 다 사로잡아 복종시키세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사로잡혀져서 그리스도의 거스로서 온전히 순복되어질 때 복종되어질 때 그때의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일도 그때에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다위세의 입을 통해서 그 문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다 쳐부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한다는 거 이 말은 바로 우리 안에는 이 일곱 족속들이 다 무너져서 초토화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한테 복종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지혜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지면 그 하늘의 지혜가 나를 이끌 것이고 나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진다면 그 능력이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 주님이 길가에 있는 신의 물을 마시게 함으로 그 머리를 트시리로다 길가에 있는 나무 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가는 굳어지고 강팍해진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길가입니다 예수님 그 보좌로부터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세워진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어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두 과실이 풍성한 점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성케 되어지는 생명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망국을 소성케 치료하는 치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는 옷 이것이 잎사귀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영광이 나타나죠 생명의 빛이 나타나죠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분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할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달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주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면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야 돼요 내 심령에 십자가 많이 세워지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길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져야 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풍성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생명의 열매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망국을 소송케 하는 치료제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움을 입었기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어떤 피흘림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왜 허락한 거예요? 베드론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그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교회로 그의 영광으로 그의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딱 정해놓으셨어요 14만 4천인 외에는 안 되어요 근데 그 14만 4천인이 어떤 자였어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요 그리고 즐거이 헌신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어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고 입으로만 취여 취여하고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나는 늘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머리로 모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신 것을 이제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구하고 강구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달빛보다 더한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이세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멸기세댁 대체사장으로 오셔서 그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최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져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느님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성막 안에 거하며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세마포를 잇고 예수님의 몸된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영으로 살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이루며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죽게로 돌아오도록 그 충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발에 절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의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구별되어져서 늘 예수 그리스 안에서 주님을 섬기되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마포가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는 겸손의 허리띠를 동의고 늘 예수 그리스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에 대해서 사는 신령한 자가 되어져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전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복음을 전파케 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